다수할 줄 아는 건 다르지? C 거점을 점령했군, 적이 C 거점을 차지했다 C 거점을 점령했군,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C 거점을 점령했군,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마음을 타해 싸우고 있군, 소호자예요 C 거점을 점령했다 뭘 주운 거지? 우릉 더럽게하면 이길 거야 Q. 원하기만 하면 승리는 잘할거야 손에 넣어 이 거점을 빼앗겼다 권료들이 파워 플레이어가 와닿는데 끝까지 넓어버렸다 혼대할건 진짜 죽기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불쑥 이 조 그렇지 3명 처치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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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